평동산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고가 연결도로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. 어둡고 회전각이 큰 터널 구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 실제로 지난 5월 개통된 후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달 26일 5톤 트럭이 터널 벽에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틀 후에는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. 앞서 가던 차가 먼저 사고가 나고 그 이후의 사고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 비가 왔을 때는 더 특히 심하고요. 커브가 급커브다 보니까 밀려있는 그게 오시는 진행하신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. 특히 터널 구간을 지나자마자 도로가 합류하고 교차로 신호까지 있어 순간적인 정체가 반복됩니다. 뒤따르는 운전자들은 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개통하자마자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도로는 운전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